이제까지 당구는 여러가지 모으는 형태로 다 배웠고 그래서 다이렉트로 맞추고 때려는 쿠션을 이용하고 여러가지 형태로 해서 했는데 다이렉트로 맞추기 어려운 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전의 변화로 공을 맞추는 그런 원리를 하려면 Q를 세워 찍어서 맞추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마세 라고 표현합니다 마세, M-O-A-S-S-E 이게 마세, 영어로 하면 M-O-A-S-S-E죠 이거를 우리말로 세워 찍어치기라는 표현이 되죠 세워서 글자가 찍어치기다 그러면 이 마세는 형태가 만약에 이렇게 공개되어 있다 수가 여기 있다 근데 이거는 호공에 또 바로 가까우니까 여기서 세워 찍어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회전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뒤는 굴려서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걸 세워 찍어서 맞추는 장면 이런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이론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세는 마찬가지로 Q 잡는 자세가 처음에 스트로크를 하듯이 가장 무게가 뒤를 잡는데 앞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오른손을 갖다 대죠 그래서 마세를 하는 기본은 그림은 붓을 잡을 때 모양과 똑같습니다 손가락 둘,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면 붓을 잡죠 붓을 잡는 자세로 그리고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양어깨를 벌리고 Q 잡는 자세로 이렇게 하고 쓰죠 이게 기본 자세죠 기본 Q로 그림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 공의 형태를 보면 도저히 바로 밀어서 칠 수 없고 쿨성치기도 힘든 그런 형태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자세를 하냐면 이 자세에서 그대로 Q를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잡던 것을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그리고 손가락 속에 산발을 발로 하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죠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키고 들어갈 때 당구 치던 자세로 내가 이렇게 열 개 때리면 열 개 일단 겨냥을 하죠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Q를 이렇게 붙잡듯이 잡고 그대로 가장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서 여기다 브릿지를 갖다 대죠 그런데 이 공은 조금만 회전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Q를 귀를 중심으로 해서 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얼굴에 닿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극히 자연스러운 자세로 그리고 어떤 사람 맞사람하면 꼭 힘주고 팔에 힘들어 가고 목에 힘들어 가고 그러는데 그럼 몸 옆으로 돌리고 가는데 당구치는 자세로 똑같죠 그리고서 산발을 대고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하고서 여기서 쓰러워하는 거죠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세워주죠 세워줘서 Q를 바라보는 당점은 수구의 중심은 Q로 이렇게 돼서 여기가 중심이 되죠 그러면 이거 좀 돌아야 되겠다 그라운드로 그러면 Q 앞으로 Q가 줄어져요 이렇게 그리고서 내려다봐야죠 그리고서 좌측으로 당점을 주고 스스로 가다가 여기서 가볍게 닭이 모이를 집어먹듯이 닭이 모이를 집어먹는 것은 이렇게 찍어먹지 않고 탁 이렇게 찍어먹죠 둔타하게 찍지를 않죠 착착 이렇게 찍죠 바로 모이를 찍어먹는 그런 스타일로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잡아서 잡혔죠 그리고 이렇게 스탠스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기울이기 때문에 오른팔 뒤꿈치만 살짝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렸죠 그리고 잡고 좌측으로 회전을 주고 이제 치죠 이렇게 하면 회전을 먹고 마쇠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연습을 이걸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정확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전 원리를 알아야 마쇠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이렇게 마쇠 공을 놓고 볼게요 옆으로 들어갔는데 이걸 이렇게 돼있어 마쇠가 뒤로 빽 마쇠인데 여기서 도저히 잡아서 가까워서 끌 수가 없죠 그럼 어쩌지 큐를 세워야죠 그러면은 그대로 끌어치는 자세로 맞춰가지고 큐를 들죠 그리고 중심에서 조금 밑으로 그래가지고 들어가다가 치면 뒤로 끌려오죠 그래서 백께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것을 회전으로 쳤고 회전으로 자를 비틀어 쳤고 우로 비틀어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우로 비틀은 장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이렇게 됐다 그럼 도저히 칠 수가 없다 그럼 이때 마찬가지로 겨냥은 이렇게 겨냥을 하죠 그 자세에서 그대로 센서가 그대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큐를 들어서 오른쪽 당점을 찍었죠 그래가지고 가볍게 찍어주면 마쇠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찍어주는 이 타법이 별도로 훈련을 해야만이 마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마쇠하는 것을 배우셨죠 그러면 지금 아까는 이런 형태였으니까 좌측으로 당점을 눕혀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조금만 악공이 두껍게 되면 키스에 도망가죠 그래서 이건 이제 수구가 이렇게 나갔다 이리 들어와야죠 그래서 그라운드 마쇠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자세에 여기 귀를 향해서 쓰는 스탠로우 하는 이 자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라운드 마쇠라고 하죠 지금 겨냥은 이렇게 하죠 이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겨냥을 하고 이제 그라운드 마쇠면 큐를 높이 들어야죠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들다시피 하죠 키 앞으로 눈 있는 쪽으로 표가 왔죠 그리고 찍어서 나갔다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치슨장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 마쇠가 됐죠 지금 이렇게 공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 도저히 밀어서도 안되고 왕구성도 힘들고 공구성도 힘들다면 이 공을 막고서 돌아서 맞아야죠 그래서 그라운드 마쇠를 치면서 이 공을 이쪽으로 데리고 가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세를 잡고 엎드리죠 귀를 들었어요 자 마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도 만들러 가면서 맞설을 하죠 자 그러면은 더 재밌는 공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공이 되어 있죠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저걸 맞춰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라운드로 치죠 겨냥은 이 공을 저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잡아 놓고 큐를 높이 들이고 완전히 그라운드로 하죠 높이 들여가지고 찍죠 이렇게 치면 가볍게 들어가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든지 힘이 들어가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라 그러면은 마쇠가 해서 어떻게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이 되어 있다 그런데 나는 쿠션을 치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죠 여기서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될 텐데 가까이 붙어 있으니 어쩔 수 큐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스리구션을 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야죠 오른쪽 당점을 주고 강하게 찍어야죠 이렇게 해서 마쇠는 기본 자세와 또 치는 샷하는 방법, 연습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몇 가지를 일러주는 것으로 마쇠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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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